일단 깔아쓰니깐 일단 깔아쓰니깐 해보긴 하는데 나 변질자요 저 변질자 저 변질자 저거 상자 열어도 뭐라 하지 말았어요 이게 뭐지? 요리하기 제조 열기 야 근데 변질자라고 저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쵸? 의미가 없지 않나? 근데 이거 카메라 조절은 어떻게 하지? 이게 뭐야? 추방 누구누구 저 파랑 똥돼지가 치는데 이름 말해 이름 이게 뭐지? 왜 때려 쉬었지? 셀스대로 때린거 아니야? 콩니바퀴랑 초식색깔 그거에요 콩니바퀴랑 초식색깔 아 열매를 얻었네 먹어 먹어 야 열매를 손으로 따면 되지 이걸 주먹으로 치냐 피 없으니까 먹어 아 나 약만 대게 그래 그래 피티 어딨어? 피티야 나랑 같이 다니자 나 변질자라서 템 나눠줄게 이거 다른거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지? 나 토끼부터 만들고 같이 가자 응? 이게 뭐지? 이미 좀 많이 불친절하네 나무를 쳐서 나무를 쳐서 오오 그럼 도끼는 어디서 얻은걸까요? 나무를 쳤더니 나무가 나왔네 일단 무조건 치고 보는건가? 일단 무조건 치고 보는건가? 이건 또 뭐야 녹색약초 체력하고 허기 아 여기 있구나 요리한 열매 요리하기 뭐해 나 보기좀 뽑고 올게 그럼 이렇게 한거를 이렇게 넣어놓을 수 있는거구나 이렇게 목표받기 범덧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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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봤던 것 같아 벙커파밍 같이 가셨어? 그럼 덥다 가자 아 됐다 허기를 채우고 곰돗을 제조해서 곰돗으로 한번 함정에 빠트리기라고 되어있는데 누구를? 곰이 있나? 벙커파밍 해야되는데 벙커파밍 같이 가실 분 벙커파밍 해야지 이거 어디 갈 수 있어요 아 배신자 전용 벙커파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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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으아 살려줘요 잠깐만 선빵이야? 아아 살려줘요 아아 야 사용한다 아하 사용 빨리해 뭐야 이거 아 이렇게 아 아 하하하하 뭐야 이거 어이 어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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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뭐지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보너스 우표를 완료하면 뭐가 좋은기에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오네요 금속 금속 같은 건 어디서 버린 거야 여긴 또 뭐고 수리 아 잠깐 난 어디지 지금 여기가 여기가 어디야 게임이 좀 많이 많이 불친절해 이게 무슨 이거 뭐지 화장실 의미 있나 저 따라오세요 님들 저 따라오세요 님들 저 따라오세요 님들 저기 욱수님 욱수님 아 아 죄송합니다 우정은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무나 아무나 1명 아무나 1명 아무나 1명 어디 없어요 이즈에 계신 분 이즈끝에 계신 분 없어요 아무나 1명 와보세요 별로 재미가 없네요 왜 이런 게임을 만들어놨어